쭈니 아 현이 키즈키드 보드파티 아 현이야 너무 더워 너무 진짜 너무 더워 어우 짜증나 어 너무 더워 우리 오늘 그냥 집에 가자 집에 가고 싶어? 어 가자 안 돼 집에 갈 순 없지 이 더위를 깨부술 시원한 게임을 내가 가져왔다고 재미없기만 해봐 널 깨부숴줄게 쭈니야 날 깨부수지 않을 정도로 재밌는 걸 가져왔어 그래 알겠어 펭귄 쭈랭 와 완전 시원해 어우 시원해 남극에 와 있는 것 같아 어우 시원해 이 게임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얼음조각이 분리되어 있어 이거를 하나하나 맞히면 돼 하나단 시원하지만 시원해 니가 진짜 부셔서 이거 맞혀야돼 너도 빨리 맞혀 야 어렵다 아 뒤집.. 이거 뒤집어서 친구들 이거 맞힐 때는 이렇게 뒤집어서 맞히면 돼요 뒤집어서 쭈니처럼 뽀뽀 생할 일 없게 근데 사실 나도 되게 어렵다고 생각만 하고 있었어 봐봐 너랑 나랑 똑같아 가운데 얼음에 펭귄을 올려주고 오..귀엽다 펭귄 완전 귀엽지 그리고 이렇게 룰렛이 있어 룰렛을 돌려서 돌려서 나오는 얼음 하나를 밑으로 떨어뜨리면 돼 그냥 떨어뜨리는데? 어 그냥 이렇게해서 이런식으로 오오오오오 가운데 있는 펭귄이 떨어지면 당연히 지는 거야 알겠어 깨부서 보자 더위를 깨부셔보자 아니면 이제 나가려고 아 그럼 너가 먼저 해? 그래 아 나 가만히 있었는데 패스 누구마도 패스 어! 패스! 아니지 연이야 왜 아니야 도로 돌아가지 않았잖아 파란색 처음이니까 아 시원해 아 시원해 아 얼음 너무 시원하다 파란색깔 우와 이거 얼음 되게 시원하다 너 아메리카노에 넣어 먹어야 돼 고마워 아 두개 빠졌어 패스 됐다 아무거나 아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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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 파란색 파란색 뭐하지? 이거 이거 아 이거 괜찮아 아 좋아 둘이가 되게 뾰족하네 여필처럼 아 빨리 겨울이 왔으면 좋겠다 현이야 왜? 덥잖아 현이야 넌 겨울이 좋아 여름이 좋아? 난 겨울이 좋아 겨울이 불이기 있잖아 겜성 몰라? 겸성? 아 윈.. 윈터 겸성 아 윈터 겸성 어 윈터 겸성 오오 너무 춥다 저물이라 그런지 너무 춥다 오 오오 진짜 너무 춥다 이 친구의 사회생활 어우 시원해 어우 시원해 어으 너무 기분 좋아 난 그래도 오 오우 나 잘했다 인생 아싸 아 이번에 여기다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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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얘들아! 여기 왜 한 줄만 남았어요? 진짜 장난? 현이야 너 대박이었어! 빠르르르륵! 아아! 아아! 최종 벌칙은 현이! 그러면은 벌칙이 뭔가요? 벌칙이 팥빙수를 준비했는데 얼음을 잘 깨는 사람한테 주려고 준비했어요. 어! 와! 감사합니다! 어우! 안습다! 잠깐만! 잠깐만! 이게 벌칙인가요? 잠깐만요! 얼음을 잘 깨서 팥빙수를 어떻게 먹지? 얼음을 잘 못 깬 저는 못 먹는 건가요? 맛있다! 맛있겠다! 이거 얼음 넣어서 먹을래? 연이야? 이거 되게 시원해! 아 시원해! 너 이거 연습해야지 풀이야! 연습하는 걸로 그렇게 하면 안 돼! 다음엔 더 신나는 게임으로! 셩셩셩! 빨리 쩡쩡쩡 해줘! 셩쩡쩡! 안녕! 안녕! 친구들이 유치원 가고 있을 시간에 친구들이 어린이들 친구들은 초등학교 다니지 않을까? 아니야 어른이들 친구들이 출근하고 있을 시간에 친구들이 출근하고 있을 시간에 어른이들은 출근을 해야죠! 어허허허허